인천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설명회에 참석한 5, 60대 여성과 남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6일 남동구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과천 1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의 배우자와 어머니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연수구에선 우크라이나 국적의 37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6일 오후 4시 기준 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ег ang grammar